안녕하세요. 스마트폰의 파워디렉터에서 자막 설정이 많이 바뀌었네요. 그래서 스마트폰 사이버랭크 파워디렉터에서의 자막 설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파워디렉터를 터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뜨면 제가 이 프로젝트를 한번 터치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걸 터치하면 프로젝트 편집에 들어가서, 그러면 지금 이제 자막 보세요. 자막 여기 보시면 이렇게 제가 글자를 그라데이션, 글자 자체 내에서 이렇게 색깔이 이쪽 색깔하고 이쪽 색깔하고 다르죠. 이와 같이 그라데이션이 변경된 것하고, 다음에 그림자 윤곽선을 테두리를 이중으로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이러한 것을 설정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은 터치해서 삭제해 버리고요. 자, 이런 화면을 일단 가져왔는데, 여기에서 자막을 하려면은 이쪽 편에 여기 레이에 있죠. 두 개 겹쳐 있는 거, 사각형 겹치는 이걸 터치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타이틀이 기본지로 선택이 되어 있어요. 타이틀은 글자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이런 다양한 자막 템프리트, 자기들이 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은 되게 본인하고 안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제일 위에 보시면은 여기 상단에 보세요. 기본, 미니멀리스트, 멋진효과, 상호 타이틀, 소셜미디어 이렇게 있는데, 이걸 이렇게 툭툭 툭툭하면 바뀝니다. 밑에 것이 TV방송, 빈티지, 익스프레스 타이틀, 클래식인데, 쓸만한 것은 제가 해보니까 클래식에서 엔딩 크레디트만 지는 주로 써요. 엔딩 크레디트는 뭔지 알죠? 글자가 위로 쭉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저 같은 경우에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잘 사용하지 않고 이런 것을 엔딩 크레디트를 무엇으로 할 수 있느냐면요. 여기에 있는 모든 템프리스를 기본 이걸 가지고 얼마든지 엔딩 크레디트하고 뭐하고 다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기본을 터치합니다. 기본을 터치한 다음에 플레이네드를 제일 앞에 두었어요. 이렇게 하고서 여기 플러스 있죠? 플러스를 터치합니다. 글자를 파워드리트 넣기 위해서는 플러스를 터치하면은 아래쪽에 보면은 이렇게 T를 해가지고 글자 자막이 왔습니다. 이걸 툭 터치합니다. 그러면 화면에 보면은 눌러서 편집하기 있어서 여기에서 눌러서 편집해도 되고 글자를 넣는 겁니다. 이게 아래쪽에 보면 텍스트 편집이라는 게 있죠? 자 다시 볼게요.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텍스트 편집이라고 여기 있습니다. 이걸 터치하는 것과 눌러서 편집하기가 같은 겁니다. 그래서 텍스트 편집을 터치해 가지고 글자를 다 지워버리고 글자를 여기에서 입력합니다. 글자를 아름다운 자연 이렇게 해 보겠어요. 아름다운 자연 이렇게 넣고 아까처럼 그 다음에 심신 안정 이렇게 넣어 보겠어요. 심신 안정. 심신 안정. 심신 안정 하고 그 다음에 유튜브 하고 저는 석송 랜드. 제 그것이 채널이 석송 랜드니까 석송 랜드를 넣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빈자리가 있는 것은 다 지워보세요. 이렇게 해서 다음에 저장을 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글자를 넣으면 되겠죠? 이렇게 넣습니다. 그러면 여기 빈자리가 생겼네요. 빈자리가 생겼죠? 이것은 다시 들어가서 텍스트 편집에 가서 지워야 됩니다. 이거 보시면 제일 아래쪽에 빈자리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마우스를 여기다 갖다 놓고 마우스를 제일 아래쪽에 갖다 놓고 엑셀을 눌러서 지워야 됩니다. 자 여기서 마우스를 여기 갖다 놓고 자판기에 엑셀을 눌러서 지웁니다. 그리고 저장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딱 이렇게 빈 공간이 없이 오게 됩니다. 타이틀 디자이너를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지금 보면 색상이라고 떠 있죠? 색상. 그리고 여기 보면 텍스트라는 글자가 있고 색상이 여기 있습니다. 제일 먼저 저는 글꼴 부터 눌러서 글꼴을 정하겠습니다. 글꼴을 터치합니다. 글꼴을 터치해요. 옛날하고 시스템의 인터페이스가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글꼴을 자기가 기본적인 글꼴만 있는 사람들은 몇 개 안되지만은 저 같은 경우에는 글꼴을 한 160 내지 170개 정도 이렇게 추가로 설치했어요. 뭐 이렇게 설치하는 방법도 있어요. 160 내지 170개인데 저 이걸 쭉 올려보면 이렇게 저 같은 경우에는 많이 있죠? 이 중에서 이제 고르면 되겠죠? 본명정에도 있고 많이 나오네요. 저는 여기에서 빙그레2 이걸 넣겠어요. 이걸 터치해 볼게요. 툭 터치하니까 빙그레2 볼드라고 나오죠. 여기 보세요. 빙그레2 볼드라고 나왔어요. 이걸 저는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선택한 다음에 저 위에 상단의 왼쪽에 뒤에 화살표 했죠? 이걸 터치해서 빠져나갑니다. 자 빠져나왔죠? 그런 다음에 다시 이 타이틀 디자이너를 터치합니다. 타이틀 디자이너를 터치해서 아까는 글꼴 했죠? 그 다음에 이 텍스트 이거 있죠? 텍스트를 터치하면 이 화면과 같이 이렇게 이렇게 나와요. 이런 중요한 화면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여기에서 텍스트를 색상이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색상의 터치가 기본적으로 선택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왼쪽으로 이렇게 색상을 밀면 이 색상이 선택된 상태에서 이렇게 왼쪽으로 쭉 밀면 여러가지 색상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자기가 원하는 색을 선택하면 됩니다. 저는 노란색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노란색을 탁 붙였어요. 그러니까 화면을 보면 노란색이 딱 됐죠? 그리고 이 부분 있죠? 여기 옛날하고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걸 한번, 지금 현재 한번, 지금 현재 저 화면에 보세요. 여기 오른쪽 정렬이 되어 있죠? 이것을 다시 이걸 터치하면 바뀝니다. 한번 더 터치면 가운데 정렬 됐죠? 제가 이걸 지금 계속 터치하고 있습니다. 정렬을, 온라인을 터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터치하면 왼쪽 정렬이 되어 있죠? 보세요. 왼쪽 정렬이 되어 있죠? 이걸 계속 터치하면 오른쪽 정렬, 가운데 정렬, 왼쪽 정렬 이렇게. 이걸 계속 터치하면 정렬이 바뀝니다. 그 다음 B는 볼드죠? 볼드를 터치하면 되겠죠? 그러면 글자 굵어집니다. 제가 볼드를 계속 누르고 있어요. 굵어집다, 넓어집다. 다음에 I는, I는 이태릭체죠. 글자가 비슷하게 됩니다. 제가 볼드를 지금 해놓고 이태릭체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글자를 할 수 있고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이제 불투명도를 오른쪽에 보면 불투명도 있죠? 이걸 선택해 가지고 이렇게 색깔을 10개 할 것이냐, 진하게 할 것이냐를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없던 메뉴가 이 점진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점진적. 이걸 터치했을 때 그 다음에 각도 같은 걸 옮기려면 점진적을 선택했는데 각도나 이런 걸 하면 움직이지 않아요. 반드시 색깔을 선택해 주어야만 색깔을 먼저 선택해 주어야만 오른쪽에 있는 이런 메뉴가 옵션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역시 노란색을 선택했어요. 여기서 노란색을 선택했어요. 노란색을 선택하니까 저 화면을 보세요. 위쪽 부분은 흰색이 나왔죠? 위쪽하고 그리고 아래쪽은 아주 노란색이 나왔죠? 이렇게 그라데이션 점진적 포토샵이 없으면 그라데이션 색깔이 점점 바뀌는 그런 겁니다. 그것이 점진적입니다. 그 전에 없던 메뉴가 생겼어요. 아주 획기적인 하나의 옵션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점진적을 선택하고 저는 노란색을 선택했는데 이 옆에 여기를 설명하겠습니다. 각도 있죠? 각도를 왔다 갔다 하면 보세요. 제가 각도를 움직여서요. 그럼 모니터에서 글자색이 바뀌고 있는 거 보이죠? 이렇게 그라데이션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면 되겠죠? 이렇게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전환이 있죠? 이걸 터치하면 전환을 터치하면 이렇게 보면 아주 진해 밝게 되잖아요? 전환을 왼쪽으로 끝까지 가져가면 밝은 색깔이 돼요. 아름다운 잔에 아름다운 보세요. 글자가 밝아지는데 오른쪽으로 가져가면 글자가 약간 어두워져요. 이게 전환입니다. 그래서 전환을 자기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투명도는 이건 잘 아시죠? 진하게 할 것이냐 무적하게 할 것이냐 이런 거니까 이렇게 설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테두리도 또 많이 바뀌었어요. 테두리도 터치해 볼게요. 테두리를 보면 테두리 1과 테두리 2가 있습니다. 이것이 많이 바뀌었어요. 키넘 마스터납 보다 이런 부분은 더 발전된 것 같아요. 제가 먼저 테두리 1에서 테두리 1을 먼저 선택했습니다. 여기서 테두리에다가 저는 약간 검은색 있죠? 이걸 넣어 보겠습니다. 검은색을 터치하겠습니다. 툭 터치하니까 화면에 보세요. 모니터 화면에 보니까 검은색이 선택되었죠? 만약에 테두리를 없애려면 이거 있죠? 제일 왼쪽에 제일 끝에 있는 이걸 터치하면 테두리가 없어집니다. 테두리가 현재 없어졌죠? 터치하니까 다시 검은색을 터치하면 검게 나옵니다. 여기에도 이런 색깔을 여러 가지 구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고 만약 색상도에서 구하고 싶으면 플러스를 누릅니다. 플러스를 터치합니다. 플러스 터치하면요. 큰 색상은 여기에서 일단 정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바 있죠? 바를 왔다 갔다 해서 색상을 정합니다. 이렇게 색상을 정하면 그 색에 대한 진한 것과 얇은 색깔이 짝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스포이드를 스포이드를 터치해서 이렇게 자기가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정할 수도 있고 여기에서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노란 색깔로 가져갈게요. 가져가서 여기서 자기가 이렇게 툭툭 터치해서 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스포이드로 해서 이렇게 정할 수도 있고요. 스포이드를 해서 정할 수도 있고. 자 이렇게 색상을 정할 수 있습니다. 뒤로 갑니다. 자 여기서 테두리를 저는 검은색을 처음에 테두리 1 검은색을 했는데 크기를 조금 크게 할게요. 여기 오른쪽에 크기를 지금 움직이는 거 보이죠? 크게 하고 테두리 2 2를 또 선택해서 테두리 2는 테두리의 바깥쪽에 또 테두리를 넣는 겁니다. 이것은 키네마스터에서는 없죠? 그런데 이것이 별로 큰 효용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테두리 2에서 이렇게 색깔을 가져와서 저는 여기서 저기 이 색깔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이 색깔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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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죠. 그래서 글자 바깥쪽에는 검은색 테두리. 그 바깥에는 또 테두리 툴을 이렇게 넣습니다. 이러한 것이 이제 그 전에 없던 내용이죠. 그 다음에 그림자는 그 전에 있었죠. 이것도 바뀌었어요. 옵션이 그림자 터치해 볼게요. 그러면 그림자 채우기 있는데 이 그림자를 이렇게 터치하면 터치가 안 돼요. 터치가 안 된다 그게. 왜 안 되느냐 하면 색상부터 먼저 선택해야 돼요. 그림자를 저는 여기서 검은색을 선택하겠습니다. 색상을 먼저 선택해야만 됩니다. 색상을 검은색을 선택하고 그림자 채우기를 그 다음에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림자를 선택했어요. 다음에 흐림, 진함 이런 게 있고 거리가 있죠. 거리를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니까 화면을 보세요. 거리가 길어지고 짧아지고 이렇게 할 수 있죠. 이렇게 흐림 이것도 흐리게 진하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투명도도 물론 이렇게 자기가 조정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림자 채우기는 잘 하지 않으니까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터치해 가지고 하지 않는 거로 하겠습니다. 자 이상과 같이 이렇게 글자를 이렇게 변형을 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백드롭 이것은 그 전에 있었죠. 이건 배경색을 넣는 겁니다. 다음에 애니메이션 넣을 수 있고 키 프레임 변환, 복제 이런 걸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애니메이션과 백드롭과 애니메이션 이것은 다음 기회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이상 파워 디렉터에서의 글자 입력, 자막 입력, 변경된 자막 입력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좌 중심 채널 석송랜드를 소개하겠습니다. 제 채널은 키네마스터 강좌를 약 한 300개 이상 올려놨습니다. 재생 목록에 가면 키네마스터 강좌 있으니까 그걸 클릭해서 보시면 키네마스터 동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에는 스마트폰의 파워 디렉터 강좌를 이것도 상당히 많이 올려놨습니다. 파워 디렉트도 키네마스터에 못지않게 좋은 동영상 제작 앱입니다. 그리고 데스크탑의 어도비 프리미어 강좌도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의 수익 창출 방법, 유튜브에 관련된 여러 가지 강좌를 많이 올려두었어요. 그 다음에 여행음악, 스마트폰 사용법, 카톡 사용법, 홍보방법 등 다양한 강좌를 올려놨으니까 유용하길 바랍니다. 스마트폰에서 온라인으로 유튜브에 강좌를 올렸을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1대1 대면 강의도 합니다. 1대1로 개인지도 합니다. 여사이는 코로나로 만나기 힘드니까 원격으로 개인지도도 하고 있습니다. 화면의 내용을 잘 보시고 여러 가지 도움이 필요한 분은 직접 저에게 연락 주시면 개인지도 해드립니다. 화면에 제 전화번호가 나올 것입니다. 참고하시고 오프라인에서의 개인지도, 온라인에서의 동영상 제작 강좌를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